에피.. 에피소드 2의 파트 3 아, 얘네 진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제목 좀 지저분하게 되지 말라고 해주세요 좀 아, 진짜 태국어로 좀 적어서 보내줘라 나 진짜 태국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딱 보내줘 야, 됐다 파트 3 태국 좋아합니다 당신 누구죠? 시따르타님? 어, 나를 붕괴로 감아주셨군요 어, 힐을 해주시고 있었구나 아, 나 뭐죠? 아, 땀 쫑은가요? 제 몸이 어떻게 아, 피똥 싼 겁니다 아, 피똥 싼 피똥, 저 피똥 싼구나 어, 창피해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다가 고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이럴 수가 감쪽같이 빨래까지 해놨어 역시 신성 승려였어 지 재밌자고 딜러만 하겠다는 승려놈들만 만나다가 어, 저 스님들 겁나 많아가지고 잘못 걸리면은 골로 하겠.. 진정한 승려를 만나니 아주 기분이 좋구만 아멘 어, 아냐 나무아미타불 어, 누가 서 있는데요? 제인? 어, 여보, 여보 여보, 뛰지마! 제발 얘기 좀 해, 제인 한국말로 해서 그런가 사와디캅 고쿵캅 어, 은근하게 타이밍을 조종하고 있어 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인! 어, 안돼! 어, 갈 수가 없어 어어어 어, 뭐야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어어 할비예요 젊었을 때 좀 노셨나 왜 이렇게 몸에 문신이 많아 낙서장이야 낙서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 얍, 얍! 이 가식아! 아, 아유, 아유 어어어 어, 뭐야 어, 야, 내 손가락! 아하하아 아하하아 으으으으으으으흐 어, 우와 여긴 뭐야 아, 화장실 아씨 화장실을 어어 아니, 동네 주민이 몇 명인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넓어 그치없는 화장실이야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자 아니 문 다 열면서 갔으면 오늘 하루 종일 문만 열다 끝날 뻔했어 야, 이 정도급이면 이거 인천광역시 정도는 돼야지 지금 이거 다 시민들이 다 쓰겠는데 이거 어디로 가나요? 아저씨 어, 오 어, 잠깐만 이 아래에 뭔가 있다 오! 오래된 침대 나는 사원 매우 가까이에 살았다 끌그그 그것은 대내기의 못을 못이 있었나봐 야C 와 환장하네 이게 어쨌든 읽었다는 게 중요해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야야야 어, 어, 어 어, 야, 야 으아잇 아우야야 야, 중구가 시키는아! 야, 아 아, 스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스님! 오오! 스님! 와, 토르헤머! 어, 스님 본인을 희생하셔서 그동안 칼을 빚고 가셨어 이럴 수가 això야 sih 아아 아아 저녁이 아아 아아 서나 sid yourself 어우, 짜릿해 어쉬 다시 다시 됐지 다시 두 잎 두 잎 구 핫 어어 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야 이거 이런 쓰레기 게임이 진짜 아 나 진짜 장난 하나 지금 야 꺼봐 꺼버려 아 나 진짜 어, 킹봤네 어 어, 뭐야 진짜 어 뭐냐 도대체.. 저거.. 어, 킹 받아! 아, 킹 받네!